프로농구 선수 허웅이 수억 원을 내놓으라는 요구와 함께 협박당했다며 고소한 전 여자친구 A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로 오늘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웅 측은 지난 6월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씨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 원을 요구했다면서 A씨를 고소했습니다. 당시 A씨가 임신하게 되면서 갈등이 빚어지자 자신을 협박했다는 게 허웅 측 주장입니다. 이후 허웅과 A씨 사이에 사생활을 들춰내는 진실 공방이 벌어졌고 허웅은 유튜브 채널에 나와 낙태 강요 등 의혹에 대해 전혀 그런 적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해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허웅을 강간상해 혐의로 막고소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서울수서경찰서가 수사 중입니다. 한편 강남서는 A씨와 지인의 마약류 투약 혐의도 수사해달라는 허웅 측 고소와 관련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할 방침입니다.